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옵시고 속히 뉴욕남교의 성도들이 예배처수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비상사태와 또 회집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읽고 봉독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헌금도 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예배 드릴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10편 88편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편 88편 13절 여하여 오직 죽게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리다. 여하여 어짜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짜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황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는 성녀의 감동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3, 4절 올라가 보면 인간들이 육신의 장막에 그할 때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육신의 고통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회적 고통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하게 되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회적 왕따, 사람이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것 참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신앙적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른 아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삼 받게 되었지만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신앙적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육체적 고통, 또 사회적 고통, 또 신앙적 고통,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회적 고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육체적 병마의 고통, 이 고통이 심화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될 때에 신앙적 고통으로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는 좀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때가 올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적 병거의 고통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또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그 거리감을 두고 또 사회에서 나를 또 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또 이상하게 여기며 비웃는 이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마는 극한 실험과 좌절 속에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극한 실험 속에서도 바울사도는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믄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고난 또 질병의 고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격리된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그 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 고난과 사회적 고난과 또 신앙적 어려움도 우리가 주안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저자 해마는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극대화될수록 13절을 보게 되면 더 간절히 그의 신앙에 열정이 수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더욱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여하여 오직 죽게 내가 불을 지져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어디서 이런 영적인 담력이 나옵니까? 이 영적인 담력은 주의 신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아침마다 은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히브리말로 해세드라고 그러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언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다시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가 될지 아니면 몇 주 후가 될지 아니면 몇 달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담력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떨쳐버리고 승리하고 우리 뉴욕남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배됨이 없이 한 분도 확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감염되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에 모두 다 나와 같이 예배드리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느님 앞에 부르지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하느님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여우와 하느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보호받으며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또 신앙적으로 어떤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지 모르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탐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별 처수에서 우리가 은밀한 하나님 기도방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울릴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때에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활량과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 성기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